안녕하세요. 오재현TV입니다. 지금 여기는 제주도 평화로입니다. 앞뒤로 차가 하나도 없어요. 드리프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속도붙이고 사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와, 왜그래? 주프트하고 있는데요. 뭐야, 뭐야, 뭐야. 지그재그로 가서, 지그재그로. 근데, 카메라에는 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 떨어지 피해서 가고 있습니다. 태현이, 스키나 태워주자. 솔맵. 솔맵 파는데, 사러 가야지. 아비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쯔고롷.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